먹을 사람 필요해? 떡볶이 되게 좋았는데 어때? 먹고 줄까? 얘기해보니까 해리성 기억상실인 것 같아 뭐? 해리성? 우리 해리 이루고 일단 기억상실 중에 볼 수 있단 말이야? 안돼요, 그 해리가 아니고요? 아니요, 기억되지 말고 계속 얘기해봐, 좀 심한 거예요? 음... 일시적으로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자는 그럴 때가 있어 아무튼 보니까 세경이면 신혜 쪽 기억만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런 걸 체계적 기억상실이라고 그러거든? 근데 뭐 다른 경우도 없는 걸 봐서 심한 건 아니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대부분 좀 지나면 다시 행복되니까 심한 건 안 난 거지? 내일까지만 지켜보자 관리실에서 안내 방송 드립니다 진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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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시 pickup